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진으로 수동 정지했던 월성 1, 2, 3,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매일까지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. 월성 1호기는 오늘 밤 11시부터 나머지 원자로도 순차적으로 발전이 재개돼 오는 9일 4개 호기 모두 전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월성 원전 1, 2, 3, 4호기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동 정지된 뒤 80여일간 정밀 점검을 받았습니다.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